KF-21 탑재 한국항공모함 KF-21 탑재 한국항공모함 국산함재기 개발 가능하다 중국, 일본 꼼짝마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8년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한국형 항공모함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 단계에 들어서고 있어 여기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한국형 전투기 KF-21의 해군 항공모함 함재기용 모델인 KF-21엔 네이비의 국내 독자 개발이 가능하다는 정부기관사나 연구소에 보고가 나왔습니다 방사청이 발주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수행한 연구용역의 결과 함재기 체제 개발에 1조 8천억 원, 양산에 2조 3천억 원으로 양산 포함 총 4조 1천억 원이 소요되며 8년 6개월이면 전력화가 가능하다고 분석된 것입니다 그동안 경항모 사업이 2년째 중단된 원인 중 하나가 함재기 문제인데 캐터필드가 없는 경항모 함재기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미국 F-35B가 유일한 수직 이착륙기입니다 도입 사례로 보면 영국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의 함재기인 F-35B의 도입 비용이 대당 약 1,500억 원 정도로 매우 고가이며 수직 이착륙기의 특성상 무장을 많이 할 수 없고 항속거리도 짧으며 운영 유지 비용 또한 F-35 기종 중에서도 가장 높아 운영 효율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순조롭게 개발되고 있는 국산 전투기 KF-21을 함재기형인 KF-21N으로 개발하자는 대안이 제기되었고 이번 연구용역 결과 함재기로의 개발과 전력화가 가능하다고 분석된 것입니다 또한 경항모 사업 중단의 또 다른 원인은 경항모에 대한 반대 여론이었습니다 여론은 조기경보기를 탑재하지 못하는 경항모에 낮은 생존성과 부족한 전투력으로 인해 경항모보다는 5만 톤에서 7만 톤 규모의 중항모로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중항모 규모가 되어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제대로 된 항공모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연구용역도 한국형 항모의 모델로 중항모를 제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해군의 경항모 사업 기간이 대략 10년으로 계획되어 있어 항모와 함재기 개발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10년 후면 KF-21N이 탑재된 국산 항모를 전력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연구용역은 국내 연구개발 시 기술적 제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착륙장치, 브레이크, 전기체 등에서 일부 해외 기술 협력이 필요하지만 KF-21 개발에 경험이 있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연구용역에서 분석한 함재기 수량은 KF-21N의 필수 소요를 16대로 잡았고 공대함 교전 능력을 고려하면 KF-21N 28대를 실어야 하고 향후 항모 전투단의 방어와 함재기 공중통제까지 생각하면 공중조기 경보기 2대, 구조 헬기 2대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중항모 규모가 돼야 수용 가능한 함재기 규모인 것입니다 함재기 이착함 방식은 사출, 스키점프, 수직 이착륙 방식 중에서 중항모급 이상에 적용되는 사출 방식이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함재기 최대 이륙 중량에 제한이 없고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임무가 가능하며 미래 무인 전투기 등 다양한 고정익 항공기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 용역 결과는 사출 기술을 어떻게 구할지 의문을 제기했는데 한국항공호주산업 KAI와 현대중공업 측은 사출기는 한 척당 두 개 정도 필요해 개발하기보다 구매하는 편이 경제적이고 미국 업체가 FMS 방식으로 판매할 의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군 당국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경항모 사업을 중항모 사업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중항모 연구 용역 착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형 항모가 우여곡절을 겪으며 어떻게든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동부가 안보 상황을 보면 중국은 군사력 팽창에 따라 매년 수십 척의 군함을 찍어내고 있으며 항공모함 두 척이 가동 중이고 추가로 3,4척을 더 건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도 2만 8천 톤급 이지모급 강습함 두 척을 경항모로 개조하고 있어 곧 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앞바다는 해양주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주변국 전력 증강에 대비해서 상응하는 해군력 증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군사력이 커진 중국은 더 오만하게 주변국들을 대할 것이며 공공연하게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겠다고 대놓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대한민국도 해군력 증강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북한과는 주로 육지에서 싸우겠지만 잠재적인 적인 중국과 일본은 바다에서 싸워야 합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동부가의 패권국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항공모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단 한 대라도 강력하고 함부로 덤비지 못하도록 제대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5만 톤에서 7만 톤급 중앙모의 국산 함재기 kf-21ab를 탑재하고 제주도 앞바다를 돌아 남중국해와 동해를 넘나드는 강력한 대한민국 항공모함 전단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덧붙여서 늘어나는 해상전력에 맞추어 해군에서 부족한 4천명의 인원을 하루빨리 충원해서 전력에 차지럽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공모함 전단의 필수인 핵추진 잠수함도 항모 도입 시기에 맞게 갖추어야 합니다 2030년대 중후반이 되면 대한민국 국산 스텔스 전투기가 연공을 지키고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과 이지스함 그리고 국산 함재기를 실은 대한민국 항공모함 전단이 그 위세도 당당하게 인도양 태평양을 넘나들며 강대국 대한민국의 국력을 자랑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애국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